어울리다! 아 배추의 저거 짱이다! 맛있겠다! 맛있겠다! 불 너무 생신해! 지금 불이에요! 계불을 한번 먹어줘야지 계불을 왜 잘라온 거야 그냥! 계불을 아직 안 먹었대! 계불을 왜 잘라온 거야 그냥! 계불을 아직 안 먹었대! 아직 안 먹었대! 계불을 안 먹었대! 계불을 안 먹었대! 왜요 아까? 이거 드셔보세요! 이거 제가 만드는 장에다가 여기 소금장! 마늘장! 어때요? 꼬들꼬들하죠? 아 맛있겠다! 굳이! 굳이! 나가! 아 진짜로? 죄송한데 계불 안 드실 거죠? 네! 계불 킬러를 하는 거야! 나는 팔이 다 닿아! 이거 기름장에다가 자유부이! 꽈들꽈들! 꽈들꽈들! 고마워요! 양이 적어서 좀 초조했는데 초조했어! 누가 먹을까 봐! 언니 여기 온다고 나도 자유부인인데 나도 밥이 유치원 보내 놓고 왔어! 아 진짜 똑같네! 음! 아 어쩔 수 없죠! 보여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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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제대로 예쁜다! 수육에다 이걸 먹어야 되는 거지? 응! 아우! 잠깐만! 언니 근데 테이블에서 수육 썰어도 되는 거 맞지? 나 지금 계속 나 형 모을까봐 자꾸 문쪽 자꾸 쳐다봐 야 맛있게 익었다! 아우! 제대로 했다! 댕글 댕글하네요! 와! 아우 진짜! 내 영상에서는 슬로우 한 번도 안 걸어주고 수육 썰 때가 왔어! 슬로우를 슬로우를 걸어주고 앞 접시 주세요! 앞 접시 주세요! 한 번만 여기다 먼저 줘! 렛츠 고! 렛츠 고! 렛츠 고! 요새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좀 넣어! 오징어 초모칩을 저기 언니 무채만 넣어도 맛있 들어간대요 무채! 무채! 무채 넣고 그렇지! 아 마늘! 마늘 고추도 좋아하시죠? 와! 그렇지 이거 세다! 그렇지! 이럴 때 되게 매력발산 아니야? 나도 저렇게 하는데 아는구나 아는구나! 아 잘 먹겠습니다! 아 나도 무채! 그럼 그럼 그럼! 녹겠다 녹어! 으음! 동네 너무 귀여워! 으음! 그렇게! 나는 이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조용은 진짜 우와! 별로 능것도 없어! 잡내 하나도 안 나고 힘들다 힘들어 오늘도 힘들어 심지어 나 월계수도 안 났어 근데 어떻게 냄새 하나도 안 나지? 된장 마늘이 좀 큰 효과인 것 같아 된장과 마늘? 음! 녹고 있어요! 아이언맨 찍어줘! 또 시작이네 으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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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연이 오면서 빠가죠 흥냐! 흥냐! 난리 났어! 흥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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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안방에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흥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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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냐!